왜 그랬어? 좀 잡아주지. 우리. 저기 효주 말대로 호주 갈까? 아니 거기 좋다면 바다도 넓고 날씨도 따뜻하고 효주 신경 쓸 거 없어 저러다 말 거야 뭐 꼭 효주 때문만은 아니라 태연 오빠도 그렇고 엄마도 내가 여기 있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난 왜 항상 이 모양이니까 난 내가 꼭 굴러온 돌 같아 자기 자리도 아닌데 멋대로 굴러와선 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성가시겠나 하고 이번엔 내 자리인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도 아닌가 봐 이렇게 덜컥거리는 거 보면 인마 그게 무슨 소리야 굴러온 돌이라니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어 네 자리는 여기야 여기 바로 내 옆 너랑 헤어지고 뭐가 제일 분했는지 알아?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다는 거 호주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도 널 데려오고 싶었는데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게 15년이야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젠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해 더 이상 다른 사람도 눈치 보지 말고 야 서하늘 야 서하늘 너 얼굴이 왜 또 그 모양이냐 네가 우울하면 고기들도 우울하다니까 왜? 오빠가 많이 아파? 아니요 퇴원했어요 또 возможно lements 자 ir no